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는거야 이제 어휴 좋아 어휴 좋아 자 아휴 편하지 어휴 좋아 아니야 순디야 그 굽지마 순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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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나겠다 안돼 하지마 하지마 순디야 순디야 노을 오 춥다 순디야 순따 순따 순디가 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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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빨리 먹어야 해요 이거는 묵국에 넣고 올게요 물을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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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짠 드디어 이 김치 저번에 김장할 때 땅에 묻은 배추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엄마가 새로 한 거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맛있대 이게 지금 식은 밥이라 북한을 먹기 위해 진영한 김치 스팸이 데리고 다닐 때 양반에 김치 납글빵 가게 불닭 가격 남편은 멀리서 먹기 쉽지 않아서 맛있게 먹기 위해 끓인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많고 여러가지가 좀 더 두고 조금씩 먹었죠 남편은 또 먹으면 좋지 않아서 먹었을 것 같아요 야채는 적당한 상자에 반응이 잘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먹기에는 아삭한 상자에 반응이 많이 없었어요 이때는 마태복을 안으로 먹으니 아삭한 상자에 반응을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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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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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es. 안녕. 안녕. 어? 왜 안 붙어? 이게 테이프가 안 붙어요. 다른 테이프도. 물을 약하게 했는데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커피는 완전 진한 베이컨. 그래도 아예 안 썬 것보다는 이거라도 싸서 조금 나왔대. 음. 크림은 잘 못합니다. 올라온거, 맛있어. 우리의 아침은 맛있을 것だ know. prove, 이거 안 먹으면 좋цы. 자기야. 놀이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이제 다음 바닥에 고기 먹고 싶은 곳을 왔어요. 손에 있는 마리도 못먹을 곳에 왔어요. 적당한 바닥에 고기 먹고 싶은데요. 아니다. 번식이 순디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각 고양이님이 국어를 많이 주셔서 오늘 좀 심으려고 근데 순디가 방해할 것 같아서 자 순디 너 좀 워크해 어 야 뭐 벌써 와 많이 뿌려놨는데 잘 쓰러지지 않는 글라디올로스 어 어 어 열심히 찾아봐 많이 뿌려놨어 엄마가 아 아 아 벌써 싹이 막 올라왔어 아 사이브 안 돼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얌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제 가자 산책 가자 순디야 순디야 이리와 아 진짜 저 자식 이리와 기다려 진짜 생각해 머리 산책하다가 죽었어요 적당한 애들로 찾았어요 좀만 기다려 왠지 라면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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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한참 고기 고기 하얀 고기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오 쑥 빠지네 안되겠다 궁디 나왔다고 거기 들어가 아우 쑥디야 오 된다 아우 쑥디 옳지 잘했어 단디다 친해져 봐 쑥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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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디야 왜 그렇게 쓰는게 아니라 거기 올라가야지 턱받침을 쓰면 어떡하냐 쑥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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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버섯이 또 제일 싸거든요 채소가 안날때는 버섯이 싸더라 버섯에 비해 두구향이 너무 좋은거 같아가지고 그냥 데친다는 정도? 생각하고 으악! 아뜨거 쑥디 간장을 먼저 깔라고 그랬는데 저는 액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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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씹히는 것도 difficult 일종 밥이 좀 차가워가지고 토마토 띄엄에 찍은 띄엄을 많이 먹지 않으니, 저는 겨울에 먹는 띄엄을 위해 다음은 시원한 띄엄을 위해 띄엄을 위해 앨범을 위해 베베엄을 위해 띄엄이 되고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중간에 찍어먹을 수 있었다 새우 육수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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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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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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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